맥북의 외장 모니터 연결하기 일단 모니터와 맥북을 준비해 주시고 모니터와 맥북을 연결합니다 맥북 에어는 USB-C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화면같이 젠더가 필요하고요 맥북 프로 14인치 이상은 HDMI 포트가 있어서 바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자마자 바로 맥북과 모니터가 연결이 되고요 설정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외장 모니터의 해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을 중심으로 모니터 위치를 정렬해 줄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에 정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외장 모니터가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외장 모니터가 오른쪽에 있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실제 모니터 위치와 동일해집니다 초튜터입니다